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고를 만들어 볼 거에요 레고를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자 이거 보면 레고에요 레고 레고를 여러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레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도 좀 있겠죠 여기 사사랑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설명서도 있거든요 먼저 저는 이것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와 이거 맞네 이거 맞겠죠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어디 있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안보여요 이게 일단 다 쏟아버릴까요 쏟아버리면 되지겠죠 여기에 하나로 있을 거에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떨어졌나 어 찾았어요 그러면 또 네모난 걸 찾아야겠죠 벌써 찾았네요 그래 여기에 붙고 그 다음 여기 노란색 쭉한 거네요 어딨지 어딨지 찾았다 찾았다 짜지라란짠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입니다 얼음 같은데 이게 틀란색 블록도 있거든요 이게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둘씩 앞에 올려줄게요 여러분 이거를 꽂아줄게요 여러분 이거를 꽂아줄게요 눈 모양을 붙여줄게요 눈 모양을 붙여줄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위로 오리 완성 오리 완성 오리 완성 그 다음은 사자 사자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딱 이거를 여기 뒤에다가 꽂아주고 쇽 이건 뭐야 아 찾았다 짜잔 여기다가 얘는 어딨어 이렇게 아 찾기 어려운데 어딨을까 우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다시 돌아왔어요 방금 전에 색깔볼로 모아봤어요 어때요 예쁘죠 이거는 잘 이제 이거 끼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쑥 짜자자잔 달릴 수도 있어요 슝 됐다 이번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주고 여러분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만들어질까요? 이렇게 모아두니까 얼마나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완성 여러분들 짜잔 그 다음은 유니콘 이렇게 됐다 완성 완성 이거 뭐야 아 눈물 됐다 완성 짜잔 예쁘죠 슉 이번엔 다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만들었나 봐요 저는 하지만 이걸 만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이거 이거 왜 여기 있니? 이거 못 써야되는데 여기 이렇게인가 많은데 이거 쑥 어딨니 어딨니 아 여깄네 쑥 예쁜데 벌써부터 짜자자잔 예쁘죠 자 자 이번에는 마법 쌈 짜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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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두 개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찾았네 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그 다음은 마법 지팡이 또 이거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짜자자잉 마법사 예쁘죠 바다 속을 마법사 같지 않나요 마법사는 잘 보니까 제일 뒤에 이번에는 물고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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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죠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뭐라고 리몽과 왜 안 보이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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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 짜자자잔! 예쁘죠? 와 진짜 예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남았잖아요? 이런 걸로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됩니다! 근데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있잖아요? 이거 문이죠? 슉! 슉! 여러분들 이렇게 딱다가 치우고 왔어요 자 소개할 거예요 이제 얘는 오리예요 얘는 누군지 알겠죠? 바로 바로 사사예요 얘는 바로 귀여워 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쿠버스 같아요 수쿠버스 아 수쿠버스 아니다 자동차인가? 아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동차 슝 슝 얘는 앵무새 앵무새 쭉쭉쭉 얘는 바로 유니콘 유니콘은 이렇게 예쁘게 무지개로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얘는 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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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 여기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 초록색 얘가 개구리예요 근데 얘는 주스일까요? 이건 대체 뭐예요? 컵에서 막 불이 나오고 얘는 바로 바로 마법사 내가 바로 마법사야 얘는 그 개 개 강아지 개 말고 뭐지? 아 옆으로 이렇게 가는 개 있죠 그 개예요 이거는 리모 리모 리모는 참 예뻐요 자 오늘은 이 레고로 이 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참 이렇게 힘들게 레고로 만들었지만 다 만들다 보면 이렇게 예쁜 동물들이 완성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쁜 동물들과 자동차를 만들고 마법사를 만들고 많이 만들어봤는데 어떠 어땠 는가요? 오늘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꾹꾹 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됐다 네 아멘 고